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적이에요 아 더러워 오늘 컨텐츠는 포인트가 좀 많아요 제가 요기요를 많이 쓰는데 2만 3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2만 3천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지금 거의 2만 포인트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 4만 원 정도는 공짜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공짜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먹는 스시다온이라는 여기 스시집인데 맛있어요 비슷한데 맛있어 그래서 초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할 거고요 총 2만 3천 포인트입니다 2만 3천 포인트를 다 쓸게요 여기서 네이버 페이 결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1만 5천 포인트를 쓰면 공짜로 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 결제 완료했습니다 아무튼 시켰습니다 오버워치를 하면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에잇 나 좀 봐 에잇 나 좀 봐 묶여라 이 녀석들아 하하하하 그러니까 왜 초밥이 안 오냐? 뭐야 왜 결.. 잠깐만 결제 취소됐는데? 음식점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됐다는데? 안 돼? 안 돼 아 그거 일식집 맛있는 데인데? 4만 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4만 원으로 좀.. 좀 고급진 음식 아 에바지 에바야 음.. 님들 배달료금 1만 5천 원.. 여러분 배달료금 1만 5천 원인데 보셨어요? 하하하하 여기다 시키면 돈 버리는 거잖아 뭐 무슨 배달을 해주는 거임? 막 열 보존해가지고 막 이렇게 배달해주는 건가? 하하하 아 집에! 아 집에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따뜻하게 구워주는 건가? 아 궁금하긴 한데 아 진짜 궁금은 해 배달요금에 5천 원 보탭니다 컨텐츠 기억이요 가볼까요? 여기 파는 게 뭐냐면 꿀 군 공구마 팔고 전복죽 팔고 햄 치즈 에그 베이글 팔거든요? 꿀 군 고구마가 500g이 8,500원이니까 전복죽을 시키고 햄 치즈 에그 베이글 샌드위치 5,800원 이렇게 시키면 22,800원이거든요? 그럼 요렇게 하면 배달요금이 와 미쳤다 배달요금 1만 5천 원에 나머지 3만 7천 8백 원 여기 포인트 2만 3천 포인트 쓰면 1만 4천 8백 원이 남아요 이거를 이제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다 쓰면 돼 퀵으로 배달시켜주나? 진짜 궁금해 포인트로 나머지 1만 4천 8백 원까지 썼습니다 0원이에요 공짜로 시키는 거예요 주문 시켰어 이 사람들이 주문을 안 받으려고 이걸 올려놓은 거면 주문 취소를 할 거거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걸 주문 수락하면 진짜 1만 5천 원짜리 배달요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배달 수락했어 1시간 기다리네 5만 원짜리 고구마 제목 좋아 왔다 새해에 공짜로 밥 먹어 봤습니다 그런데 배달비가 1만 5천 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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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저 바꿔 올게요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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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만에 온 고구마의 상태네 2018년에 시켰는데 2019년에 왔네 고구마가 배달비 1만 5천 원의 이유는 뭘까요? 새해 첫 밥을 배달비 1만 5천 원짜리 밥으로 먹게 됐습니다 여기가 정보가 뭐냐면 MBC 8시 뉴스와 채널A의 심의한 수를 찾아다에서 나온 수소수 카페라고 합니다 제가 뭘 시켰냐면 여기서 꿀, 군, 고구마 500g 햄, 치즈, 에그, 베이글 샌드위치 5,800원 전복죽이 8,500원이에요 전복죽 8,500원이면 양이 어느 정도를 하나? 일단 전복죽 양부터 보자 이 정도면 창렬인가? 딱 휴대폰 사이즈인데 가로가 새록은 휴대폰보다 작고 평범한 수준? 일단 전복죽은 창렬은 아니고 평범한 수준의 양이다 그리고 베이글 샌드위치 이거 5,800원이었나? 어 이건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중간 잘랐어요 고구마가 창렬한 거 같은데 잠시만요 하나 둘 개 작네?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에 8,500원이요? 아 모르겠고 일단 창렬인 건 모르겠고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맛은 맛있다 음 고구마 맛은 맛있네 눈쟁님 셋 복 많이 받아요 미션은 도달 못했지만 훗 연말 힘들고 우울한 것들 많았는데 방송 보면서 많이 도움됐어요 논쟁도 기운 내서 방송해요 저거 10만원이죠? 일십백촌만 일십백촌만 너무 많은 힘든 전 어디 어차피 이번엔 торы 슬쩡 새해 복 많이anno 새해 복 많이 받아 가세여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 tackle jsem 정신ept 두 번은 했나요? 하하하하 아이 감사합니다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하면 그... 아이 한 번 더 하겠습니래요? 세 번 하나 하나 하... 감사합니다 아 저한테는 부처님이십니다 저한테는 너무 큰 부처님이시고 감사합니다 뭐? 세라고 시청자에게 저를 두 번 해서 시청자를 고인으로 만드는 스트리머가 있다고? 어? 새해 최소식금 진짜 많이 올랐네 한국 좋아졌네요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엔 베이글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00원짜리 베이글입니다 빵의 상태가? 빵이 고무 같은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800원짜리 베이글 3,800원짜리 베이글 3,800원짜리 베이글 3,800원짜리 베이글 오... 시원하다 아 시원해 오 마! 마 시원하다 시원해 하하 마이크... 마이크가... 아 마이크가 너무 좋은가 보네 아 문 닫고 했는데 그 마이크 소리가 들리나 보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년맞이 제가 제로홍장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 여러분 망했어요 谁 취소해 어머니 Q&A 아멘 트래시는